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있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곳이 아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선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됐다는 거 제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꺼풀을 벗겨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 내가 곧 길여 진려 생명이라는 말씀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탤런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배우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동창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탤런트가 됐다 영화배우가 됐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네가 그래요. 네가 놀라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었냐. 저는 그때나 예수님은 몰랐죠. 불교 집안에서 대한민국에 수상했던 사람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극히 한다는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이 아 아는 게 아니었구나 진리도 아니었고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어렸을 적에 다섯 살 여섯 살까지 말을 잘못했던 사람이에요. 친구 아버지 친구분이 놀러 오셔서 늘 놀려되셨죠. 에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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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잘 못했던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학교 들어가서도 그 후유증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려고 했죠. 학교 다니면서 번호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디 뭘 하라면 하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연극을 할 테니 심청전 할 테니 저 제가 뭘 하나 맡겨주시는 거예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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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텔라트가 됐을까요? 어떻게 영화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 콤불 다 짜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너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단다. 근데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탤런트가 되고 영화 배우가 되게 했단다라는 걸 깨워주시는 겁니다. 우린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기만 하시면 밝히 보여주십니다. 당황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은 자였고 티끌만도 못한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자였다는 걸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고 탤런트가 되고 영업해가 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제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잘난 보시는 게 없죠. 하나님이 나아주십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천지에 참여하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다는 것도 깨우쳐주시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성경에 32,500개 약성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십니다. 그대로 다 읽어주셨어요. 만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주신 것은요. 아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우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 때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과거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저를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군대 가서도 그리고 탤런트 대서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15년 전에 2004년도입니다. 미국에 전혀 알지 못한 분 그때 SBS 청년은 아침들아가 주인공할 때 촬영 준비하고 방송국을 갔습니다. 소포가 날라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미국 뉴저지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소포가 날라왔길래 바로 뜯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책과 책 두 권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찾아왔어요. 딱 뜯어서 보니까 되게 장인 편지였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지우 선생 나는 미국에 사는 이른데 살 된 박형자 권사라고 합니다. 권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권사가 뭘까 그런데 그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저는 시내가에 십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로 매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로다. 10편 1편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모르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얻혀주시는데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 얻혀주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대초에 이 말씀을 만드셨고 지으셨으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런 말미암아 증거가 됐으니 모든 것이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깨워주셨을 때는 아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술, 담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술, 담배로 죽어가는 그 인생이었고 하나님 아니셨으면 이 자리에 설치도 못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주실 그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분 미국에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TV본 볼 때 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편지 보내다 보내라고 하셔서 그분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방송국으로 보내서 제가 그걸 받게 되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70일 후에 자다가 3일 2시 반에 벌떡해서 딱 앉자마자 입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시고 나라의 이름 합시고 뜻이 안 돼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거 죄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질을 사여주옵소서. 죄지 않고 입이 열렸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주기동원이. 어 이게 이게 뭘까 입은 열려서 주기동원이 나가고 생각은 어 이거 주기동원 같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야외 1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중약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 엎드려 잠겨 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졸려워서 엎드려 잠겨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주기동원이 새벽 2시 반에 벌떡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고 해외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장르교, 감기교, 성교교, 침례교, 순복 뭐 초교포로 다니는데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교리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다 읽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어제를 계시고 오늘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입니다. 이 맥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의해 주셔야 야외 샴마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다.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안 해나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의해 하시는데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놀랄 게 없어요. 사단마의 귀신은 늘상 우리의 공격이 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것이 걔네들의 목적이고 걔네들이 할 일이에요. 사단마의 귀신이 왜 와야 도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흘리신 그 보혈의 빛값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지와 자범지를 대숙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못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이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되고 예배드리면서 살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때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이 진리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탤런트가 돼서 동기가 성경책 갖다주고 그래서 교회 나가라 했을 때 야 너나 믿어라고 했던 저 군대 갔더니 또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대대장님 사모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주세요. 그때도 안 믿었어요. 저를 그냥 주일날 주일날 교회를 내려가요. 너무나 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 갔어요. 앉아있다가 도망쳐 나가서 절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못난 저를 부족한 저를 지옥갈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미국의 74살 된 박형자 권사님이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그 소포를 보내시고 자다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껄덕이 나서 주비동물을 하게 된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못났어도 부족해도 죄인이어서도 하나님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되게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나간 지 40일 만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 해가지고 몇 명 오셔서 우리 집에서 신반만 하셨어요. 그리고 신반만 끝나고 이따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래요. 그냥 건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비는 주륵주륵 내죠. 저희가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고 5월 21일 날 1년 결혼하고 1년 후에 5월 21일에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6월 29일 날 제가 세문을 해봤죠. 너무 놀래서 세문을 해봤어요. 가기 싫은데 갔어요. 비는 주륵주 내리고 딱 교회 나갔더니 지하에 조그만 교회에요. 지하인데 거기서 다들 방송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 아 저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뭐 어떤 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마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는데 손이 뻗쭉 올라갑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손이 갑자기 뻗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딱 나타나요. 머리 위에는 요정도 굵게 뱀이 이렇게 또아리 틀고 앞에는 코버락처럼 딱 세워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입이 그때 동시에 입이 휙 꼬이는 거예요. 이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방울이라는 게 온 거예요. 표정으로 온 겁니다. 혀가 휙 꼬이면서 방울이 하니까 막 나가는데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큰 목소리로 나중에 이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냥 막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한참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이 정도 불기의 빛 이런 빛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강한 빛이 우리 집사람 머리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이 뱀은 온내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변하고 있고 눈에는 눈물을 주죽 흘리는 거예요. 희한했습니다. 희한하다.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기도하고 아 이제 끝났나 보다. 빛이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손을 내려고 하는데 다시 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정도 불기의 뱀이 아니라 이렇게 굵은 뱀이 온몸을 칠칠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굵은 빛이 또 우리 어머니 머리로 뚝 떨어져요. 굵돈이 가늘 등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원받은 우리는요. 빛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이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야 되고 또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글씨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라 그래하면 돌려줄 것이니 오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누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령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명령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거.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며 들으면 그리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주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안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부어질지야도 끊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나가도 복을 줄 것이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떡반죽뿌리셔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갑니다.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했더니 하나님이 지경을 높여주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며 큰 것을 하나님 항상 주십니다. 작은 것도 충성 안 하면서 큰 것을 받으려고 하냐 책만 하시죠.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하셨어요. 순종 순종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워주셨어요. 제가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원가족을 다 비추림해 주셨습니다. 우리 처남 아들이 여덟 살 때였죠. 지금은 올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한테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뭘 보여주시냐 머리에 실배물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빛이 임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크든 작든 굵든 가늘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빛이 임하시니까 그 악은 다 넘어져고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 그러시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정인 따라다니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안을 말하고 뱀을 집에 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주는 나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세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소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군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자 자반자를 배속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 삼아주셨고 제자 삼아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을 해야죠. 감사함으로 왜 제가 죽어가는 영혼이었어요. 하나님 아니셨으면 저는 지옥 아래 목에 가서 그냥 영원토록 불구덩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에서 영혼토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원행동 같도 아니고 제가 바랬던 것도 아니지만 제가 불쌍하니까 지옥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미국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려고 하셨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 74살 되신 역세가 되셨지만 그분은 아직도 순종 올해 89 되셨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정정하세요. 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성교하고 다니세요. 왜 건강을 지켜주시느냐 하나님 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락가락하고 그분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므로 말하면 제가 변화가 되고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제 어머니한테 찾아가고 저희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불교를 순상하고 그 정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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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불교를 믿었던 분이 제가 우리 어머니 맥주에서 있을 때 그 만사게 됐을 때 절에 가서 불공들이 나은 자식이 전대 그 어머니가 그 강박한 어머니가 제 간절한 그 마음 눈물을 흘러 호소했어요. 왜? 저를 천국까지 교회를 얻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를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장모님께 찾아 뵀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게 안방에 가셔가지고 불경채 영주 그리고 부적을 잔뜩 가져오세요. 갖다 버리게 감사합니다. 갖다 버렸어요. 며칠에 찾아뵀더니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자네에게 왜 줬나 버리겠네 그러시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깨우쳐주실 게 있습니다. 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마음을 그 감동 감화시키셨구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전해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받았으면 남을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양들 저도 15년 전에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양이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를 씁니다. 하나님이 택해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나누셔야 됩니다. 그걸 제일 먼저 순서로 가져야 됩니다.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기름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감하시키셔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셔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도 한 영혼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죠.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표정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모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 택해 주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 보세요. 다 못난이들입니다. 갈릴리촌 어부들이었어요. 잘나자나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지식인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못났어도 부족해도 천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류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야 성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용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경삼독을 하라고 하셨어요. 교회 나가는지 40일 만에 환상 보여주시고 방황이 터지고 딱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경삼독해라 그리고 세세하게 봐라 그 다음날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7장씩 봤어요. 쉬지 않고 봤습니다. 쉬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성경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후에 날수로 어떤 것보다 예리의 홍과 용과 폐구가 골수를 찔려 쪼개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십니다. 살아가는 용룡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사다마의 귀신이 왔을 때 어떻게 불리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값을 입혀주시죠. 진리기여 의행비여 보험의 투구와 보험의 신 믿음의 맞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이 돼야 하나님의 십자가 국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사다마의 귀신이 왔을 때 일곱 길을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우리가 무장이 되고 말숨으로 무장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이 돼서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 값없이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주시기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해서 주시기 아니라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라고 주셨으니까 그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여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얘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검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해가 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생각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너 될까? 될까? 그런 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럴까? 그랬어요. 마귀가 과연? 과연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선악걸 담고 하나님 그건 하지마다 그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영령하시고 왜 방금 전에 목사님을 잠깐 뵀습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여태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녔죠. 전국 다니고 해외 다녔어요. 600대 이상 다녔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오늘 놀랜게 이런 말을 잘 안하는데 존경합니다. 그러겠어요. 존경합니다. 왜 40여 년 동안 그 목기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을까 환란을 겪으셨을까 저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 환란을 다 겪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뜨리로다. 목사님께서 눈물로 씨를 부르셨기에 여러분들 한 번도 한 번도 성기시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제가 그냥 보고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존경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세상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성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주의에 많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나가시고 은혜를 받으십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침착 몰랐냐 고맙다 고맙다 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 왜 주시겠어요 모든 기적 왜 베풀어 주시겠어요 모든 병을 왜 취하시겠어요 모든 문제 왜 해결해 주시겠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 저지조명함을 알았으면 은혜를 알았으면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은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만 은혜 받고 사는 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아직도 지옥 갈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그러셨겠어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혼자 저 혼자 여러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개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우시고 그리고 보혜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제자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렸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고순절에 마가이다를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처럼 불의어처럼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식이 나타납니다. 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총무지령이 시의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성전 이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그 앉은 베이가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게 은과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보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었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주시는데 하나씩 주시지 않아요. 몇 개씩 주십니다. 그러면 몇 개씩 주시면 알아내죠.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떤 은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 매일 며칠 책씩 보니까 6개월 1등을 하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촬영장 가서도요 성경 하나님이 마시니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밖에 안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밖에 안하더래요. 제가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촬영장 와서 야야야 고만해. 나도 교회 나가. 왜 이렇게 유별나라. 나는 왜 이렇게 유별나라. 이래요. 내가 유별난 건가? 봤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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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하셨던 거예요. 아 네. 전에요. 그냥 욕도 맞고요.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한테 중요한 건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왜 저 생사 화법 중환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깨우셔보셨고요. 여러분들 생사 화법 중환하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수님은 뭐라 그러죠? 주요 우리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어느 신학 대학교에서 초대를 하셨어요. 세미나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종이냐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전했어요. 왜? 저는 어느 교회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전합니다. 더도 덜도 안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만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전하는 거예요.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을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할까 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참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저와 우리 집사람을 항상 같이 다니게 하시냐면 몰랐습니다. 여태가 600군데 이상을 다닙니다.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처음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때는 은혜 받고 뭐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와달래요. 간직이라는 걸 해달래요.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는데 뭐 해야 되나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태먹음 오자. 그러세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팔벅의 말씀인 거예요. 팔벅의 말씀 왜 이렇게 누구나 알 것 같은 걸 주세요. 그때는 신앙이 아주 얕았고 밀어내가서 제가 그거는 그 좋은 말씀을 그냥 다 알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또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취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준비한 어려운 걸 준비하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간직하고 내려가서 하나님 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보게 되는데 십자가 양옆에 팔벅의 말씀이 붙어있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국에 해외에 600군데 이상을 다니지만 팔벅의 말씀이 양옆에 붙어있는 건 그곳 한 곳이에요. 너무 놀랬죠.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용이 없으십니다. 항상 정확하세요. 두 번째 어느 교회를 와달래요. 어느 교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 와달래요. 뭘 전해요 오늘 전해요 내가 이제 그런데 깨우치셨으니까 이제는 전화를 하는데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딱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딱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2절 그러십니다. 보니까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얕았고 신앙이 얕았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얼굴만 보이러 우리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좋은 말씀만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기븐에서 12장의 말씀이 나와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 안 하시겠어요? 채찍 맨날 안 드시겠어요? 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은 우리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원지와 자본지를 대속해 주시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하나님께 여쭤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전하라는데 전하고 그리고 두번째 그 교회가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번째 겪어서 제대로 전해야지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라 걱정됐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전하라 그랬더니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돼서 가서도 걱정돼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짜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진짜 한 번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에라 모르겠다 전했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뭘 전하라는 거예요 책망이 말씀인데 그러면서 전했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여쭈주신 건 뭐냐 전하라는 대로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미사여고를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동 감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대로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깨우주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교회를 갔어요. 오늘 교회를 갔는데 아님 무슨 말씀 전해요 그랬더니 누가 봉시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돌아온 탐자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또 전해 두 번을 겪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 갔어요. 근데 딱 올라왔으려고 그랬더니 감동 감화가 딱 서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가 주일날 11시 대의에 돼요. 단위 목사님이 20분만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게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휴 20분동안 어떻게 그동안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이 돼요. 하여튼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올라섰어요.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만난 친구로 막 전하는데 저 뒤에는 디지털 시계로 큰 게 있었어요. 큰 교회였고요. 막 전하는데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 40분이 지나 그러니까 저 뒤에서 놀라운 건 뭐냐 제가 그걸 못봤습니다.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빠져서 그냥 전하라는 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서 있었는데 저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걱정을 많이 했죠. 저는 모르고 막 한 시간 내내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고 이제 생각이 안 나서 다 했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 웅성웅성거리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끝나면 주일 내 예배를 11시 예배를 제가 다 한 거예요. 그걸 내려가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저 뒤에서 한 60대 중후반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세요. 어? 내가 너무 많이 했는 거 보다. 그런데 너희들이 딱 다가오시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이 범벅이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30년 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는 모든 사업 다 안 됐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30년 만에 오늘 처음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오쳐주신 건 그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한 영혼이고 여러분도 한 영혼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한 시간 내내 그 한 번을 위해서 제 눈을 가리시고 제 입을 열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네. 깨우쳐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덕생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채찍도 맞으시고 침도 맞으시고 그 전지전을 가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와서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께서 여태 40여 년 동안 8살 때 하나님 은행 받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선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술담배 안 하시고 하나님 일만 바라보시고 오신 목사님 존경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런 세상 한가운데 살고 술담배로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술 전세계 모든 술을 다 마셔봤습니다. 그것도 보통 마신 게 아니에요. 말숙이었습니다. 그냥 들이 부었습니다. 고량주도 열 갯병을 세워놓고 마신 사람이에요. 그냥 그 독감 75도 되는 그 술을 이 클라스에 부어가지고 우리 매니저하고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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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셨던 사람 그리고 양주에다가 맥주 타가지고 마셨던 사람 견뎌 그리고 담배를 두갑판 세갑판 편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한방에 끊게 하셨어요. 네. 놀라운 기적이었죠. 제가 할 수 없었어요. 담배 못 끊었어요. 술 못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방에 끊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몸이 성전이다. 왜 거기다 독약을 넣으니 물뚝을 대느냐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란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랬어요. 내 몸이 무슨 성전이야? 내가 잘못 들었는데 성경 3독하라고 성경 3독하는데 그렇게 우주셨어요. 너의 몸이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왜 모르느냐 너무 놀라죠. 저와 여러분들 아내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셨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라고 하셨을 때 그걸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비론하고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해요. 보여주세요. 그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깨우쳐주세요. 깨우쳐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 마음반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볼 때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이뤄주십니다. 놀라워요. 너의 기도대로 대금지어다 그대로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가 새벽에 촬영장 가서 새벽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눈은 반 이상 감깁니다. 육신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반 이상 감기는데 너무 피곤하죠. 자고 싶죠. 집사람은 저쪽 안방에서 자고 있고 그냥 자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해야지. 하루 7장씩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봐야지. 그리고 샤워하고 나면 더 피곤하잖아요. 반 이상 감기는데 성경을 딱 비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축복받으니까 순종해야지. 봐야지. 봐야지. 보려고 보려고 극한 상황이 한 15분 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요. 15분 딱 지나가니까 눈이 딱 떠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해도 세상정력 육신의 정력 암국의 정력 인생의 자랑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라 구할 것이오 찾으라 찾을 것이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중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선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보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툰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무엇을 먹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취하려고 하느냐 육신의 종료가 인생의 자랑을 자꾸만 구하려고 하느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먹게 되면 점점점점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세상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송으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안 보면 점점점 오랜 그 믿음 생활을 했어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할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기영화가 됩니다. 머리만 커진다는 거죠. 이 몸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몸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의 몸이 자라고 신앙의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근육이 생기지 않고 몸이 생기지 않고 그냥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진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모든 걸 다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는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릴 때였어요. 제가 듣고자 해서 들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대충 어디 나가는데 악방도 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가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잘못 들었겠지 나갔는데 한 번도 옷 갈아입고 가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들릴 때는 저도 모르게 옷을 막 벗고 있는 거예요. 벗고 속내기까지 다 갈아입었어요. 이게 뭔 일이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옷은 갈아입고서 또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제는 다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씻고 가야지 저는 너무나 강정을 냈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을 하셨으면 잘못 들었겠지 갔을 텐데 이번엔 다른 말씀하셨죠. 씻고 가야지 계신 거예요. 나가다가 예! 그랬어요. 예! 너무 놀랐어요. 예! 그렇게 한 번 더 씻고 가야지 씻고 가야지 그 음성은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너무 온화하고 너무 부드럽고 이런 어떤 느낌 그런데 이런 육성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하여튼 이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떨어지자마자 옷을 막 벗고 있어요. 벗고 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샤워장에 딱 욕실에 가가지고 샤워를 떠나놓고 야 내가 요즘 기가 좀 쇠했나보다 환청을 다듬는데 내가 환청을 다듬는데 그랬어요. 환청을 다듬는데 아 이제 영양식도 좀 먹고 그래야지 샤워를 다 빡빡 닦고 닦고 구석보삭 닦고 속내 갈아입고 딱 나왔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올 때는 니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아멘 그때는 믿음이 아주 아팠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매일매일 순종했어요. 순종이 뭐냐면 순종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아듣든 못알아듣든 하나님의 하라시면 그냥 하세요. 최소한을 다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깨우쳐주신게 언제냐 제가 매일 은혜 받으면 매일 교회에서 삽니다. 그냥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매일 교회 나가는거에요.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그것이 은혜 받은 진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니까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려고 말씀 듣게 하죠. 믿음은 어떻게 사나요?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리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계속 은혜 주시니까 신나는거야. 아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의해주시는구나 세상 끝날 때 함께 동의해주시는구나 고아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 때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에서 예비하신 모든게 있습니다. 야외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잖아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너무나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감히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야외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과 같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뭘 기대하는게 아니라 그 훨씬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 그리고 매일 속내일 교회 갈 때마다 속내일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막 세탁기 엄청 돌렸습니다. 매일 뭐 몇 번씩 돌리고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순종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영영하시면 다 보고 계세요. 숨긴다고 숨겨주지 않아요. 어느 날이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라면을 너무나 좋아했던 저예요. 저에게 안 좋은 건 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라면을 딱 끓이려고 물을 딱 안쳐놓고 라면을 딱 집어넣고 이제 쥐게 해가지고 끓이고 딱 부어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술값에 금지하셨죠.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으세요. 저한테 안 좋은 거예요. 다. 다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몰라요. 몰라요. 먹을게요. 먹을게요. 먹을래요. 그리고 먹었어요. 막 먹었습니다. 국물이 또 짱이잖아요. 제일 맛있잖아요. 국물 들이키고 딱 내려놓는 순간 막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딱 앉자마자 뭐 창피한 얘기지만 설사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깜짝 놀랬어요. 이게 뭐야?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럴나 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못하긴 하셨는데 몰래 아 몰래 그래 뭐 할지 그러면서 물 딱 얹혀놓고 그러다 다음에 라면을 참 밀어냈어요. 수강한 지금 라면을 놓고 피지없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얼른 딱 눈치 보면서 막 먹었습니다. 국물 딱 먹고 내려놓자마자 5분 후도 아니에요. 바로 화장실 가서도 설사를 쫙 했어요. 그때는 너무 놀랐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야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두 번씩이나 하나님 체험시켜주셨으면 세 번째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 또 끓여놓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 시험했어요. 시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세 번째 또 먹고서 설사하면 이제 안 먹어야지. 아이고 이제 먹었어요. 먹고 딱 국물 먹고 내려놓자마자 바로 화장실 갔습니다. 또 역시나 설사했어요. 하나님 깨우쳐주시는 거죠. 미련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쳐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건강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개리어 진료 생명이신가 하나님 개료인도 해주시고 진료를 깨우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막으시고 못하게 하신다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우 왜 하나님 이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 하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는 그 하나님이 안 되는 길 나쁜 길 지옥 가는 길 낭뚜어 길 막아주시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먹고서 설사 딱 하고 하나님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건강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무좀이 군화를 시키고 무좀이 생겨서 무좀이 있었어요. 키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 봐요. 제 구석구석을 다 하나님 이시화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지 왜 모양만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실수하죠. 때로 넘어지죠. 저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잘못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은혜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해요.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잖아요. 회개 회개하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지난 과거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씻어주신 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두어 가지 물 굳지라도 누군가 같이 지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진어 가지 물 굳지라도 양털 다 지게 되자. 회개하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깨끗이 씻음을 막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성전이 물 터묵 붙어 있겠어요. 그것이 신약의 모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정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은 은혜중의 은혜중의 말씀이고 축복주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빌어쳐 주시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매일 가라앉고 막 이랬어요. 근데요 제가 참 놀라 하나님이 예비 하시는 게 뭐였냐 저는 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 하나님 명령이 그냥 하나님 명령이 니까 매일 성경 삼덕 가고 그랬더니 성경 삼덕 가 하루 7도 가니까 6개월 하면 1도 가죠. 1년 쉬지 않게 봤죠. 쉬지 않고 보니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 알려주시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성경 삼덕 이 끝나니까 세세하게 보러 명령 하셨기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사람 한테 물어봤더니 집사람 써 그래요. 쓰면 어떻게 있구나. 필사를 시작합니다. 필사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이 순종하면 축복받는 걸 하나님 깨우치게 주셨기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털려서 계속 씁니다. 계속 그런데 성경 필사가 끝날 무렵 꿈으로 조용기 목사님 보여주셨어요. 제가 찾아뵙습니다. 열흘 동안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을 가서 찾아뵙더니 처음 뵙는데 신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좋으신 하나님이셨고 어?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어?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첫 말씀 우리 집사람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해야죠. 그런 거예요. 사모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조했어요. 한세대 생각도 안했습니다. 서울에 정신학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연세대 청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뭐 그런 내만 알아봤어요. 한세대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결국은 한세대를 가게 하셨는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정확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십니다. 성경 3도과 피서가 딱 끝나니까 신학대 하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의 때구나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의 그 축복의 그 근원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대우루를 떠나라 했을 때 갈바를 알지 못하러 떠난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마귀 역사입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이를 가는 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정인 것이에요.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팔까 마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순정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 축복이 썼던 거예요. 쓰시려고 그런데 저는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따라가고 그러면 축복이 또 기다려요. 그러면 축복도 받고 또 가는 거예요. 힘차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협작하고 좁고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받아야 나누죠.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은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체험을 시켜주시잖아요. 우리 체험의 신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교회시켜주시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체험시켜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체험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 그 믿음의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아프대요. 가슴이 답답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아프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또 성격 괜히 3등 안가야되지 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운으로 말하고 뱀을 쥐어 올리고 어떠한 노골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려면 병자에게 손을 주는 날이라 있지 그걸 사용해라 하나님 그것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하신 거지 저것도 좀 오래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할 수 있다는 또 말씀 주세요. 네가 겨자시만한 믿음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받으러 옮기라 명하고 그 말한 것을 믿그 의심 찬양 그대로 된다 그걸 사양해라 하나님 명령이시니까 사양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나는 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나사렌리 예수님 명아느님 물러 갈지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 없이 해봤습니다. 나사렌리 예수님 명아느님 물러 갈지어 어때 아직 안 맞습니다. 믿음 없이 하니까 하나님 그러셨거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음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시느냐 그 일을 만두고 송치하시느냐 그래서 일시되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나 크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또 해봤어요. 또 해봐 해봤어요. 나사렌네 이수의 명언니 물러갈지어다. 어때 아직 아파 당연한 절과예요. 사람이 안 된다는데 또 해봐라. 또 해보라니까 또 한 거예요. 세 번하고 네 번하고 다섯 번 열 번 열 다섯 번 스문번 스물다섯 번 서른 번 네비양에서 그때마다 계속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게 문제 아세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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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에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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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네 순종 헤라 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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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니 네 순종하니 믿음을 주세요. 순종하니 믿음을 믿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점점점점 믿음을 주시면서 나중에 삼십 번 이뤄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렌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언니 물러 까지어라 그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더래요. 하시면 시원해지더래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료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주시더라구요. 믿음을 주시고 나중에 계속 그게 딱 꽉 차고 확신이 생길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구요. 그때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많은 계시들이 옵니다. 왜 도적지로 죽이로 멸미남시키러 오죠. 여러분들은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그 기도의 권세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3월달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 때는 정확했어요. 5월달에 간증을 갔습니다. 대조중문교육에서 저와의 식사람을 부르셨어요. 초청해주셨어요. 장경동 목사님. 그래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한 번 손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한 번 손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자, 번쩍 드세요. 자, 드세요. 괜찮으세요. 앞에 분 계속 드세요. 자, 손 내리세요. 뭘 안 주는 거예요. 버즐리오스트 손들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손두신 분들과 같이 여기 손들님들 저를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하드립니다. 제가 땡기 축제가 언젠지 아세요? 이때입니다. 영접한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 모르고 지옥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받고요.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영워또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항상 어디다니든 영접하게끔 제가 기뻐하는 줄 알았던 제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천국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천국이 온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 토하가 토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참았어요. 또 토하려고 그래요. 겨우 겨우 간증을 마치고 흔들흔들 쓰러져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쓰러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구축했대요. 내려가서 장경동 목사님 계속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도 계속 토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링겔 맞고 그 병원 그 병원 원장님 그 교회 다니시니까 그 교회 가서 그 병원 가가지고 링겔 맞고 좀 쉬다가 올라가래요. 알았습니다. 갔어요. 링겔 맞았는데 차도가 무르거에요. 하루 묵으라고 해서 묵었어요. 그 다음날 서로 올라오는데 점점점점 온몸에서 식은땅이 껄껄 나고 얼굴은 백지천처럼 변하게 시작합니다.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병원에 전입 연락했어요. 이상한 이상하다. 응급실 같으니까 준비 좀 해달라. 병원 딱 도착하자마자 병원 의사선생님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응급실에 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집사람한테 증상을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쟤는 이 뜨본 열었대요. 집사람이 토하구요 그랬더니 뭐 눈이 그냥 눈동자가 커지더래요. 그러면서 의사선생님이 영어 한마디 딱 던지니까 인턴들과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인급상황 때 던지는 그 영어를 딱 던지니까 저를 MRI 찍으러 가고 CT 찾아가고 멍다 다리가 났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그걸 다 찍고 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 집사람을 각설을 쓰고 죽어도 책임 안진다. 그리고 딱 왔더니 수술합시다. 그래요. 예? 무슨 수술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아주 짙은 녹색 수술복을 입힙니다. 딱 입고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지를 못했는데 뇌출혈이 생각이 뇌출혈이면 뇌수술이네? 뇌수술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이 올 거예요. 왜 평안이 올까요? 야벤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함께 동의해 주신 겁니다. 평강이 오고 평안하고 뭐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겠지 뭐 천국 앞에는 열두 진주대문이 있다는데 그걸 보여주시려나 그리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요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의해 주십니까 수술실 딱 들어가서 이렇게 큰 무슨 라이트가 있어서 그거 딱 켜지고 그걸 밑에서 뭘 하나 이렇게 심으니까 싹 기절했죠. 마취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바깥에서 수술실에서 대기를 하는데 보통 뇌출혈이 우측에 뇌출혈이 왔는데 좌측에 반신무수가 100% 온답니다. 그래 보통 수술을 하는데 6시간 이상의 수술을 한답니다. 근데 1시간 50분 딱 되는 수술 꼭 딱 뜨더래요. 깜짝 놀랬대요. 기적이 일어나서 한 거예요. 회복실에 저는 들어갔고요. 회복실에 딱 외식이 깨어있는데 가나사 한명이 와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요. 오른팔 들어봐요. 왼팔 들어봐요. 오른다리 들어봐요. 왼다리 들어봐요. 파란한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못머루가 했죠. 우측에 뇌출혈이 어려우면 좌측에 반신부수가 100% 오는데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후딱 나가서 다른 간호사가 또 와요. 똑같은 걸 질문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요. 오른팔 들어봐요. 오른팔 들어봐요. 다 하니까 또 후딱 나가요. 그때서야 의사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의사선생님 천마리가 뭔지 아세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네 솔직히 나는 백이 간 줄 알았습니다. 백으로 갑니다. 왜 24시간 지나면 뇌출혈이 일어나고 24시간 지나면 백퍼센트 주문대요. 수술을 여기 딱지에 가지고 전동들을 뚫어보니까 피가 온몸에 만신차이가 된대요. 뇌 안에 근데 딱 뭉쳐있대요. 그래서 남들 4,6시간 이상 수술하는데 저는 그 뭉쳐있는 걸 긁어내기만 했으니까 1시간 50분 만했고 이따 끝난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루셔요. 기적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당당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를 다스려야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도죽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점점 더 힘들게 하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는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낮고 낮은 베드로 그 갈릴리 코스에 그 추운 어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통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죽음을 딱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일이 지나니까 저녁에 4일 지난 저녁에 회진도는 의사선생님이 다 체크하시더니 내일 퇴원하세요. 그래요.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남들은 5, 6개월 이상 재활치를 받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분이 있어요. 소문듣고 찾아온 분이 똑같이 우측에 4줄이 오신 분인데 반신분 수가 없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놀랐죠. 저는 5일만에 병원했는데 그 다음날 가방 다 싸가지고 딱 병원을 나가는데 간호사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막 이래서 지내요! 했어요. 신나서 하나님 만나면 신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저에게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었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들었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되길 명하노니 불러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피합니다 말숨으로 무장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장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실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5일만에 태어냈는데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려고 겪게 하시는게 있었어요 5일만에 태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왼쪽 발등에 링견을 맞았던 주사반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대형병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그게 어떻게 감염률이 거의 높잖아요 근데 링겔 맞았던 그 주사반을 통해서 감염이 된게 뭐냐 다발성 반응성 관절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불치병 불치병이 뭐예요 치료가 안되는 병이에요 국가에서 90% 수술비와 약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겪게 하시는데 퇴원 5일만에 태어나면 좋은데 발등이 붙기 시작합니다 왼쪽 발등이 붙고 그것이 우측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우측 무릎에서 왼쪽 이 관절 이 옆쪽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우측 어깨로 올라옵니다 고통이 이런 말을 흥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조제해 준 약이 마약 성분이 가장 강한 거예요 스테로이드제 매일 한 두근끔씩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얼굴이 붕어빵이 됩니다 퉁퉁퉁 온몸이 퉁퉁 퉁해요 우리 집사람이 누르면 들어갔다가 한참이 다 나옵니다 진짜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느 날 밥을 많이 먹은 날 저녁 많이 먹은 날은 새벽에 그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요 근데 이미 그 새벽 때쯤이면 약기운이 거의 떨어질 때잖아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도 모든 관절이 다 아파요 막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좌벽에 딱 앉아서 은하를 하려고 하는데 힘을 못 줘요 힘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줄 나죠 너무 아파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늦게 만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대로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얼마나 울었어요 그렇게 잘 들려주시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때 몰랐는데 있지 않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은해 주시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들으신 건 아직 어린아이의 같은 수준이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음성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잘 들려주시던 음성도 안 들려주시니까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은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내 주위에 모여서 매일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몸이 아프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침대에서 매일 누워가지고요 매일 찬양 드렸습니다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린 자가 신념과 진정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손잡고서 매일 뜨겁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올 한 교회에서 간지 와달라고 하면 그냥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틴틴 분 상태에서도 약 먹어가면서 갔어요 매일 갔어요 그냥 계속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갔는데 딱 1년인가 1년 조금 넘어서 그 불치병이 하나님이 완치를 시키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교회에 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했죠 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직 주님은 모르는 자가 있도록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 그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길, 진리, 생명으로 인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 있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리고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 중에 병자입니다 내가 치유할 것이니 넌 성포해라 너무 깜짝냈습니다 너무 깜짝냈습니다 너무 깜짝냈서 입을 다물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막 음성음성 한참을 말을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신 거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포하라는데 성포하려고 그랬더니 영접시켜라 오늘 처음 오신 분 저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순종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했을 때 들으신 거예요 망가요 자꾸만 왜 귀찮거든요 내 멋대로 살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닫지 마시고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 남겨주실까 하나님 저한테 음성 들려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눌러주십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걸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오 찾으라 찾을 것이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회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 환자복 입고 오신 암환자 그분이 갑자기 배송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암환자인지도 몰랐죠 그때 저분이 어? 하나님께 뭐 죄 지은 게 있나 보다 그랬어요 회기가 일어났나 났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3개월 후에 그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 전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전화했어요 혹시 그 암환자 환자복 입고싶은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깍지 웃으십니다 내일 퇴원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저기 일산에 있는 한소만교회 뉴욕머 목사님 거기가 엄청 큽니다 만 명이 넘어요 만 천 명이 넘으신 것 같은데 초대받아서 갔어요 딱히 말씀 전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허리 아프신 분 하나님 치유하신답니다 그 많은 분 중에 허리 아픈 분이 한 분밖에 없겠어요 여러 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치유 받은 분이 어떤 분이냐 아멘 눈에 빨뚝이 나는데 이 허리 협착증이 있던 분이 뚝 소리가 나면서 바로 치유 받으신 겁니다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될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선포할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치유하신 걸 믿으셨으면 그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 교회 끝나고서 다른 교회에 갔었는데 한 달인가 갔는데 그 교회에 또 클래카드 보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죠 눈을 보여주셔서 눈앞에 있는 분 하나님을 취하신답니다 이분이 또 아멘 눈을 치유 받으셨어요 제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오직 영감 받으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하게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권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는 감사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감을 해주면 감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떤 직분을 왕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직분은요 그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하게 영성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사도요 누구는 선지자요 누구는 목사요 누구는 보궁전하는 자요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신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장 13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장 12장 1절부터 13장 1절 1절부터 끝절까지 그러니까 13장 끝절까지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끝절까지 다 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아멘 1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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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흔히 얻고마 할 수 있었던 너의 도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맞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내 원수도 들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못 머리에 쌓아도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아들디게라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조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는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스리는 자들은 산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면이 손을 해가라 그래하며 너에게 칭찬을 받아라 그는 하나님의 사약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여 그가 공연히 칼을 까지지 아니하였으니 혹은 하나님의 사약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복만한 자니 그러므로 복조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냐는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순이니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을 위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반세를 받을 자에게 환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주며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불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름하지 말라, 사변하지 말라, 두부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너희가 그 외에 다른 예명이 있을지라 내 입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불법의 완성이 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후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중히 행하고 반타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의 스스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험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낙심할 일이 분명히 없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우냐 포기할 일이 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면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사랑하기라 다화평과 오랜천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하오미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뢰를 받게 되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그것도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성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위사 요구를 말해서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해서 그 감동감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성포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감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대구에 대구 예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간증하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려고 딱 내려오는데 저 앞에 스님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런 다 지옥 가는데 저런 다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갔는데 그 스님을 지나서 한 4,5미터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휙 돌아가면서 손이 닦아요 그 스님을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원을 얻으리라 제 입이 툭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스님이 백운이 스님이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름 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무엇을 격쳐주셨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송파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백위가 일어난 것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들 찬양 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잃어버린 양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동함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 갔을 때 또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저한테 어느 전도 실습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라고 해서 가서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선 아빠도 전도가 힘드네요 아파트 가서 전도하래요 20층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어차피 다 돌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보다 20층 가서 밑으로 내려와있지 에스테레이트 타가지고 딱 20층 도착해서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아무 반응이 없어요 19층 두드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18층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17층도 두드렸는데 없어요 16층도 계속 두드렸는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직 입주가 덜 된 곳이에요 저 정말 아니 아무리 연예인으로 알려줘도 이유로 갔다 오세요 저한테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다녀오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래서 이제 자 그 그 입주가 덜 된 곳으로 아 하나님 어떻게 해줘 이거 어떻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업에 일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가야돼요 그래서 또 운전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 아직 입주가 안된 곳인데 이거 어떻게 저희도 해야죠 막 기도하고 갔어야지 하는 것인데 비록 입주가 덜 된 곳이지만 그 현관문 앞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명령이 순정하면 축복받는 거 아니니까 또 가서 아 20평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잖아요 아직 입주가 덜 된 곳이지만 이곳 새로운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가족을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역시나 반응 없죠 기도하고 또 초인종을 누르고 또 반응 없어요 막 내려왔어요 계속 수저하면서 11층에서 기저가 일어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벌컥 열리니까 그분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헉 했는데 보자마자 들어오래요 연예인하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축복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만난 간증을 잠깐 했어요 하나님 감독함으로 시켜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싶어서 자 괴 나오세요 아니 알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세 번을 가게 하셨어요 오겠다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시험에 또 들면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못 가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안 가겠다 이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케익사 가져갔어요 케익사 가져갔어 가지고 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또 아야 알았어요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일날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서 그분들 모시고 교회를 모시고 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 은혜 끼쳐주시는데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영접하고 신나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한 달만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막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2살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 권사님 근데 이런 말씀 말씀하시고 전문에 가서 뵙는데 92살인데 평생의 기독거리 그 아들 가족들 구원하는 게 그 평생의 기독거리였대요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받고 신나게 사는데 이 아들 가족 세 가족 여덟살짜리 아들과 면들이와 이 세 가족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평안하게 92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너무 감사했대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주신 게 뭔지 아세요 때가 일자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안 돼요 지금 지나면 안 되고 나중에 오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전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은 오늘 저녁에 죽었을 사람도 있고요 내일 죽을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 죽을 사람도 있어요 우린 전하라는 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원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강권해라 전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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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